파이팅! 애들 파이팅! 자, 봐라. 너희들이 왜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줄 아나? 자, 봐봐, 모이 봐봐, 모이 봐라. 형님 맨날 얘기했지. 남자는 말이야, 자신감이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형님. 섹시함, 자신감 맞지? 알자, 흐르째? 자, 아가씨 앉아 계신다, 아이가. 한번 봐라, 형님. 나는 거 이제. 어, 지가 나간단다. 한번 보여주자. 동달아 자신감이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어머, 나쁘지 않아.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어머, 나쁘지 않아.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아, 잘한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 섹시함 때문에. 마드라, 행님 하는 거 잘 봐라잉. 앞집에 세 원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아! 만화가게 동달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아,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나만 눈을. 아, 기대하시라. 자궁박동. 예! 작은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오! 가지고 가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꺼내어주고. 장미 파이팅이야!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두 쌍 화발을 버린다. 아, 짜자자자자자! 짜자자! 짜자자! 아, 짜자자자자! 아, 그 아가씨 웃었어. 오! 일어나! 대단하다. 따뜻한 타임. 하하! 오! 아, 소켓다. 소켓다. 불렀다. 부럽다. 아, 소켓다. 아, 소켓다. 하루 종일 가슴 설레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내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헛컷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이 정주가 아니지 아가씨 발껏 소리 마찬지 따라가간다 돌려서는 안 되지 돌아붙여라 위대한 손 나의 끈기 바로 끝에 이거 참 열어놨네 볼목 기러기에서 아랫동네 부양매들에게 구경을 시킬는데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하늘빛이 너라다 우리 종일 장례가게 날아가 시간 기다리네 지금 그때보다도 백배는 예쁘다네 내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너를 정말 사랑해 자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우리 종일 장례 장례가게 날아가씨가 예쁘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종일 장례가게 날아가씨가 antig moist 같이 부르자 우리 동네의 장례가게 날아가씨가 예쁘네 우리 돈의 담배가게 다가신다 좋아! 맞아! 갑시다! 갑시다!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배털식이야! 올스타! 최수아! 끌고 우리 에델라이크 가자 가자! 승희질러!